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간단하게 브리핑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약간 좀 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 진짜 의미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몇 퍼센트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보는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이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무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이 정당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권력도 교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틀린 해석이 아닐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 공상당도 형식적으로 선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그런 행위가 요식 행위가 돼버렸지 선거는 형식적으로 공상당이라든지 그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또 선거는 있죠. 그런데 그 선거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것이 전체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정성 문제가 가장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4월 10일 총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립위원회가 야합한 정치 세력과 여러분들 협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펄쩍 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만드는 사람들이 왜 만들겠냐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먹기 위해서 또 이제 곧 외세와 또 결탁을 안 하겠습니까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5개의 서울구청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의 24개를 차지했습니다. 김은희 후보 서초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구청장 자리에 20명을 호남권 출신이거나 처갓집의 호남인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주 미래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게 될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마 부산도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구청장 자리를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장악한 상태에서 거의 나라가 넘어간 거죠. 그러나 뭐 우연인지 아니면 그쪽의 도움을 받았는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조금 한숨을 쉬게 된 거죠. 그런데 뭐 다시 원위치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총선은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된 것을 뜻한다.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무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저는 총선이 대한민국에서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되는 것을 뜻하고 한반도의 북쪽은 대놓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하지만 아예 선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남쪽은 은밀하게 선거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국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에 이준석 씨의 당선에 대해서도 놀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개혁신당이 어떻게 107만 표 정도를 받았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개혁신당은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아무튼 개혁신당이 받은 표가 좀 미심쩍스럽다. 그런 문제제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책무에 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소심함과 비급함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야 본인이 잘하면 임기를 채우고 나가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주 철저하게 함구하고 뭉기는 장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 한 3년간 잘하면 임기를 마칠 것이고 잘 못하면 그냥 내려오겠죠. 그거야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무효표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정당대표에서는 130만 표 정도의 이런 무효표라는 것은 기권표와 달리 투표용지가 있는 실물로 된 투표용지가 있는 그런 선거 관련된 그런 활동입니다. 그 무효표가 그냥 130만 표가 나왔는데 특히 특히 수원정 프로파일러를 유명한 이수정 교수가 무효표 4,700장과 관련해서 한 2천여 표 차이로 낙선을 한 거죠. 무효표라는 것은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일종의 기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는 선거인 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수가 선거인 수입니다. 대개 위조 사전투표자 수위의 투입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무효표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 점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혁신당에 이어 가지고 조국개혁당 조국개혁당도 거의 700만 표 가까운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선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증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소위 조작규모를 추계하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정도면. 그리고 또 내일 정도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돼 가지고 제야 h님이 제공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내일은 제야 전문가께서 소위 비례대표 정당대표에서 개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의연합 그리고 이런 데 어떻게 표가 배분됐는가라는 부분을 추정치를 내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뭐 아주 거두절미하고 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치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은 홍 시장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자비한 여러분들 조작이 이번 액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좀 가볍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워낙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주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 집은 우리 집에 아이와 딸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는가 이건 사람이면 누구든지 던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묵한 세월에 4년이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다들 손사래를 치는 이 선거 공정성 회복운동에 투자를 안게 된 것은 이 간단한 질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이 주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윤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지역구 선거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를 모두 다 통틀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공직선거에 사용한 바와 같이 일단 목표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려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내놓고 실제와 발표 사전투표 득표일만큼의 사전투표자수를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전투표수에 오는 세 사람당 한 장 서울, 네 사람당 한 장, 경기도, 다섯 명당 한 장, 인천, 다섯 명당 한 장,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을 행하고 그리고 동시에 4박 5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래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에 상단 상하 좌우 여백이 프린터 물은 아주 일정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투표지보다도 상단이 아주 긴 그거는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한 그리고 투표지가 별도의 투표지가 상단에 두 개의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찍었을 법한 그런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것 그런 게 여러분들 다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정언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된 것이고 본인이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적당히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 야당 측도 그냥 무기 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임기를 채우게 되면 대한민국 무슨 21대 20대 대통령 그렇게 해서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교과세에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고민이 없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영부인이 계시니까 개 키우면서 잘 안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본인이 또 이제 수틀려 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관계 안 좋으면 또 야당이 끌어내리겠죠 그렇게 하는데 또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거대한 규모의 선거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뭐 미래일이니까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야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냥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키우는 사람이 마누라하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어차피 대통령한테 된 거고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떠나고 나면은 중간에 떠나든 아니면 임기가 종료가 되어 떠나든 예상대로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간에 끌어내리면은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그 대통령 선거는 뭐 99.999%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선거 이전에 결과가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가지고 분위기를 고향하고 여론조사에 딱 맞춰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권력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을 좀 강하지만 총선 곧바로 일당 지배체제가 대한민국에서 개막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고기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또 준조세 뭐 그다음에 경제 뭐 성한 게 없겠죠 왜 그들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해먹는 건 다르게 보게 되면 자원을 수탈해야 이러면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날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잊어먹겠지만 제가 그 점을 너무나 우려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중간에 나가거든 아니면 뭐 인기를 마치든 그런 건 본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고간대작이 아니더라도 보통 시민들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지 누구든지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완전히 체제를 다 이렇게 그냥 휘어잡은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참 문제가 어렵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돼가는 것이고 오늘 한 분께서 박주선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들어가셔가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지금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일이라는 것이 또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잘 잡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 거의 전표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의 승률 승리 확률이 투표소 단위 투표소 단위에서 이게 투표소 단위가 아마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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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겁니다 투표소 단위가 아니고 읍면동 읍면동 2041대 제로네요 2041대 제로 이 선거에서 대개 선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선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3500개 내외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35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만 4천여 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2041대 제로 이 읍면동인 겁니다 국힘이 전별한 겁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2041번에 선거를 치러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확률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드는 예를 들게 되면 동전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2041번을 던져 가지고 전부가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거죠 숫자로 표신하게 되면 동전이 안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0.5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2041개 곱한 2분의 1의 2041성이 되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인 거죠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읍면동을 보게 되면 국힘당이 전국 읍면동에서 사전투표에서 대패를 합니다 서울의 425개의 동 가운데 전부 다 패배를 한 거죠 여기서 패배한다는 것은 항상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낮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이기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거는 서울에서도 미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경기도에서 미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인천에서도 미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대전에서도 미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전국에서 다 미친 일들이 미친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특정 세력이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조성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서울의 425개의 여러분 동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이 전부 다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간단한 이번 4월 10일 총선 결과에는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학술적인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그냥 특정 세력에게 장악돼 가지고 대한 조작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심한 것은 이 대한 조작국이 10년 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여러분들 관찰한 것은 하나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최충구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최충구님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게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던 시즌부터 부정선거가 아주 광범위하게 실시가 된 겁니다 그때는 동이 3318개입니다 3318개 가운데서 173개의 은면동만 더불음주당의 여러분들 마이너스값 사전투표 특별히 당일투표도 부착하고 전부 다 3318대 173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424개 동 가운데 423개 동에서 더불음주당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17년에도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대량으로 확보한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음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확보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겠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서울의 425대 제로인 겁니다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음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큰 겁니다 사전투표에 무자비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도 424대 제로 205대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역사라는 것은 아주 찬란합니다 2014년부터 발동이 걸렸고 그 전에도 제외국민투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사전투표 역사 10년 동안 실시됐던 모든 공직선거는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주체는 선거 갈리비언인 겁니다 가장 덕을 본 집단은 더불음주당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서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거지를 보게 되면 고스란히 국가를 좌파집단하게 그냥 그대로 넘기고 본인 퇴임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바로 2024년도 총선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다 침묵하는 겁니다 아주 작심하고 윤 대통령이 이거를 침묵할 그런 결심을 내일 오늘 아마 발표하겠죠 국힘당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러시아의 전통 여러분들 인연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은면동 자료인데 은면동에는 투표소들이 있습니다 투표소들은 더 많습니다 투표소들이 이 투표소 레벨을 보시면 여러분 더 놀라실 겁니다 이게 2018년도 지방선거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서울에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차지하던 그런 시절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투표소 단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소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만 3천 개 정도 됐네요 만 2479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국힘이 428개만 이긴 겁니다 모든 조작의 기본 단위 기초 단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모든 조작의 기초 단위는 여러분들 바로 투표소 단위에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투표소를 더 늘려가지고 만 4천 259개인데 그 당시는 여러분들 한 12800 한 900개 정도 됐네요 96.7%에서 더불당이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되는 사전투표 조작방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10년 이상 계속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조작하는 정도와 강도와 세기를 결정하는 입력하는 변수만 달라진 조작감만 달라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지방선거 투표소별 사전선거 성률 이거는 투표소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은면도입니다 은면도 2421대 제로 이렇게 했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선거가 지금 치루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금 밝혀졌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진석 14185표 최재형 11410표 이재명 174표 여기에 있는 투표들은 거의 전부 다 성부를 바꾼 경우입니다 나경훈 후보만 유일하게 예외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 지금 사전투표자 수 더해주기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투입돼가지고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뀌고 낙선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그런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들은 그냥 덜 느린 겁니다 그냥 쇼에 동원된 관중들이고 선거의 모든 결과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4월 10일 총선이 뜻하는 바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소위 선거 사기의 거의 결정판이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주는 아주 대단히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은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109석을 줬지만 다음에는 훨씬 줄이겠죠 그럼 뭐 개헌이 다 가능한 것이고 다음 2027년 대통령 선거의 임기를 윤 대통령이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우든 채우지 않든 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는 모두 다 여론을 조작하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율 투입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정권교체라는 것은 불가능해진 시대를 살게 됐다 북한과 거의 뭡니까 일란성 쌍둥이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개혁신당 107만 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좀 내가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이제 들서 이 양반은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선관위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귀한 자원입니다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당 천 정도가 아니고 일단 만정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준석인 겁니다 그 화려한 여름 은변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성을 덮는 데 가장 크게 귀한 인물이에요 선관위로서는 이준석을 특별히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나니까 그대로 이제 포문을 열리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것에 강하게 비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쓸모있는 바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도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정당대표 비례대표는 무효표가 아주 많습니다 통상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휴먼 에라 사람이 여러분들 투표소에 왔지만 도장을 잘못 찍거나 하는 경우는 0%에서 1% 내외입니다 그 정도의 에라 오류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표가 4.4%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휴먼 에라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그 표수가 비례대표에서 투표용지가 있지만 잘못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 가지고 발생한 표수가 130만 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4.4%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개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들 이 무효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의 미래가 1040만 표 더블 민주연합이 757만 표 조국혁신당이 687만 표 개혁신당이 103만 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 130만 표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총선 비례 무효표 역대 최다 130만 표 무효당이 제4당인 셈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문들도 이 여러분들 130만 표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에 관계없이 사전투표장에 일단 여러분들 오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한 표 가운데 일정 부분이 통행세 혹은 자리세로 여러분들 선관위가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세로 다 모아 가지고 누구한테 밀어주는 거 하니까 더블음유당 함께 밀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 사전투표 조작 메커니즘은 경부고속도로의 선상에 있는 톨게이트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여러분들 차마다 통행세를 받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마다 통행세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에는 통행세를 얼마를 거두는가 하니까 서울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표씩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4장당 한 장 일부 지역에서는 3장당 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부산시는 여러분들 5장당 사전투표에 5명이 채워질 때마다 한 표씩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가공의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 소위 통행세나 자리세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지는 구조로 현재 사전투표 조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인 이상민 서울법대 출신인 윤석열 서울법대 출신인 한동훈 서울법대 출신인 김기현 서울법대 출신인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다 갓독독이들인 겁니다 모두 다 투표장에 가면 자기 한 표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들 다 자리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선거를 여러분들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지금은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 지도 사전투표특표수 조작이 역대 최고의 여러분들 전국적인 규모 선거 가운데 가장 최고치의 조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대충 그렇게 무득하지 않고 확정적 사실은 사실이고 이거는 잠정적 결론이니까 주에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혁신당에 가짜 사전투표제가 투입됐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크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심하는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전국에서 압승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개혁신당의 우편투표 성률이 서울만 하더라도 전국의 253개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지역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지역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50세 개의 선거구에서 248개에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248대 온 겁니다 248대 오고 248개에서는 전부 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다루 본 사람들은 자기 나름들의 감이 있는 거죠 개혁신당이 치명도에 비해 가지고 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편투표에서 압승을 한 것이 이런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야 전문가가 표를 얼마만큼 대해줬는지를 찾아낼 겁니다 개혁신당이 전국에는 248대 제로 경기는 44대 제로 서울은 25대 제로 인천은 10대 제로 강원은 18대 제로입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강원도 18개의 선거구입니다 강릉시부터 횡성군까지 이렇게 전부 다 플러스값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전국 이렇게 다 플러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경기도입니다 전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전부 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이런 수치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국의 248개에서는 개혁신당의 차이값이 모두 다 플러스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높은 경우는 다섯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지명도도 별로 높지 않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103표를 받았냐 누가 도움을 줬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현상규명의 출발점은 의심과 의욕을 갖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직관에 바탕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나오겠죠 제가 갖고 있는 저런 가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4월 10일 총선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아주 뻔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 기획 단계에서 정당 투표에서 몇 석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계획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를 집어넣어야겠다 이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얼마 정도 부풀릴 것인가 대략 300만 표가 넘을 겁니다 300만 표를 집어넣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300만 표 집어넣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율을 7% 7.5% 높이하겠다 그렇게 쓰러분들 표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일종의 호떡 장소가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듯 떡반죽을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사전 투표를 부풀려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딱 여러분들 잡은 다음에 선거 조작범들이 필요에 따라가지고 특혜를 줘야 될 정당에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개혁신당 몇 퍼센트 조국개혁단 몇 퍼센트 더불어 시민연합 몇 퍼센트 이렇게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창원시 성산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후보가 두 명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에서 표를 이 표를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를 만든 다음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싸우지 않도록 정의당에 60%를 주고 40%를 더불어민주당에 줍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런 다 작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300만 피 이상 정도 위조 사전 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세계정당에게 배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정도 여러분들 그 추정치가 다 나올 겁니다 몇 표 덕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표수가 이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조국이 전국 지명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표를 이렇게 표를 103만 표나 687만 표를 어떻게 받지 조국이란 사람이 687만 표를 어떻게 받는가 이런 아주 간단한 의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이 103만 표를 어떻게 받지 자유통일당처럼 그렇게 뭐죠 당원 모집에 열심히 어떤 정당도 표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 이번에는 3개 정당이 표를 나누어 줬거나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4.11 총선에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무효표 130만 표 이 무효표가 많아야 떡반죽을 키울 수가 있거든 위조 사전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수에 비례합니다 선거인수 선거인수는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문들은 130만 표가 와 크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정도 안 그 너머에 뭔가 하니까 이 비례대표 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뭡니까 떡반죽을 활용되는 겁니다 위조 및 사전 유령 사전투표다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발표 사전투표를과 실제 사전투표 격차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무효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일부 정당들에게 일정 퍼센트씩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곧 같은 사례가 2020년도 4.15 총선 창원성산구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정의당 후보의 60%를 배분해 주고 강기윤 자유한국당 강기윤 미래통합당 후보 또 참가했는데 어떻든지 여러분들 부풀린 표를 60대 40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내일 오늘 추정기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강원도에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표를 밀어줬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많이는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국당에 배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표를 더해 줬을 때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이라도 교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압승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404대56 국민의힘이 대표를 한 겁니다 이게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성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3440개의 읍면동에서 3304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 더 큰 겁니다 표를 더해 줬습니까 표를 더해 줬습니까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냥 표를 표를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표를 그냥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걸 왕창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그 이런 발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절반은 한쪽에서 훔쳐가지고 절반은 한쪽에 더해 준 것처럼 그렇게 뭐 뭐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전산 조작의 핵심은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부 다 더해 주기 때문에 읍면동이든 투표소 약 3500개의 읍면동이든 약 14000개 정도의 투표소든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큰 플러스값이 나오는 압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꼼꼼하게 다 조사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결과입니다 위와 같은 선거 결과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425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압성 부산시 192개 읍면동 압성 대구시 98개 읍면동 압성 인천시 156개 읍면동 압성 광주시 94개 읍면동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대전시 82개 읍면동 압성 울산시 47대 제로 세종시 11대 제로 경기도 599대 제로 강원도 강원도 187대 1 3347개 읍면동 압성 3347개 읍면동 압성 전투표에서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 이런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 겁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은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 그냥 지적해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하는 것이고 남조선은 선거라는 형식을 요식행위를 거쳐가지고 모두 다 선거 사기범들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총선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느 놈이 올랐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실질적인 일당 지배 체제가 개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본질과 혁심을 정직하게 볼 수 없으면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본질이 이게 본질이 뭔지 이게 국힘당이 여러분들 몇 석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여기에 눈이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비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국가가 포획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민주당 후보의 22대 총선에 사전투표 성률 표를 더해 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과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큰 겁니다 이거를 다 대통령이와 모든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세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은 그냥 선관위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뭡니까 예 망쳐먹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의 뜻에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 분이 이렇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이렇게 하셨네요 제22대 국회의원 총행정동수입니다 은면동 개수가 3551개네요 3551개 중에서 3344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걸 보고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고도 뭐 잘 모르겠다 아 이거 공부학사님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이 도표는 웨더카르텔을 만든 카푸카님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올렸네요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서 승리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왼쪽이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 힘이 135개 지역에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10개 지역에 승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사전투표에 갑니다 이 회식은 더불어민주당에 출마 안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뭐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교차투표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지역구에서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차투표가 부정선거의 굉장히 유력한 증거지 않습니까 서울의 전부 다 뭐죠 수도권에서 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를 다시 또 카푸카님이 작성하신 것은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 승리한 것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가지고 붉은 지역을 다 푸른색으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교차투표 서울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는 서울지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강남 3구 가벌병 정도만 남기고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개 몇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까 서울권역에서는 대개 만 표에서 만 오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공병호 tbs도 여러분 소개하시다시피 동작을 나경훈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은 만 사천 표 이상 만 오천 표 가까이 투입했죠 만 오천 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왜 살아남았습니까 당일투표에 동작을 해 현명한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때거지로 몰려가 여러분 나경훈 후보를 60%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동작을 주민들 가운데 62%가 또 나경훈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62% 가운데 상당표는 자리세와 통행세로 여러분들 수거가 돼가지고 류삼령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가 더해지게 됐겠죠 영등폴의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를 얻을 정도로 압승을 했지만 만 표 이상 정도를 김민숙 후보 한께 더해가지고 승부가 바뀌어 버렸죠 박용찬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도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결국 원내 입성이 좌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부정이 더 이상 필요가 증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거부정을 자행한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묻고 그냥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야 운이 좋으면 임기를 마칠 것이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내려오겠지만 국민들이 그 이후에 너무나 이제 불쌍하게 된 겁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도하에서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이렇게 승부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수로 정권이 교체가 될 겁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 지배하에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가는 겁니다 이시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더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버린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도 나라 일하는 인간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에 건배지를 한 번 더 달할까 다음에 내가 뭐 잡용이니까 지금 대농이 될 건지 용이 돼서 대통령 한 번 대먹을까 온 전신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완용이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을사오적 이런 건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양심의 마비하고 이런 뭡니까 이런 표리부동함과 이런 비급함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뭐 구한 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금천수님 말씀처럼 한심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래도 멘탈이 여러분들 좀 강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공경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불법을 5년 동안 4년 동안 외치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안 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뭡니까 병 났을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이런 부정을 다루는데 병이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뭡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승기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람 325대 제로 205대 제로 81대 제로 56대 제로 이런 짓을 3구 대통령 승기도 한 겁니다 이런 뭐죠 부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당든 됐으면 적으나 떠나 윤 대통령이 좀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본인이 여러분들이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억수로 없는 겁니다 이 밑에 여러분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막지 않게 424대 제로 205대 제로 139대 제로 154대 제로 똑같은 짓이 뭡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이 이게 하나도 바뀜 없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짓이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작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무슨 선거죠 이거 2017년 대통령 선거냐 대통령 선거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은 424대 제로가 아니고 423대 1이네요 참 다행이네 경기도는 558대 제로가 아니고 557대 제로네요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4.15 총선처럼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부터 큰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를 잡아내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지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를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의 지성과 이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모른다 권영시가 모른다 김기현이 모른다 정진석이가 모른다 윤석열이가 모른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깔아뭉개는 겁니다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찍소리 못할 거니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대놓고 한 겁니다 이번에 한 1800만 표 정도 우리는 처음에 이 사람들 1800만 표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수를 올리겠구나 그게 한 1380만 표에 거쳤죠 1800만 표 했으면 그냥 완전히 개헌선을 무너뜨리겠죠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죠 본인들도 욕심이 가하면 멸망이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욕심을 억제한 거죠 이거 뭐 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다 알 겁니다 그래도 사전투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사전투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효표가 당락을 결정하죠 이번에 이제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대개 이제 서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무효표가 천표보다 적게 나옵니다 대개 한 1% 이하입니다 무효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실수하는 걸 휴먼 에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투표장에 오더라도 기표 도장을 찍는 과정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표수가 대개 1%인데 이기는 이번에 굉장히 많았죠 대개 천장 정도 나오는데 4700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사전투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이게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수원정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욕설파문 이대식 뭐로 유명한 김준혁 후보가 다툰 겁니다 결과란 2000표 차이가 나왔습니다 69881표 이수정은 67504표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표에 참여하신 투표자 수가 있고 투표자 수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김준혁 득표수 이수정 득표수 그리고 무효투표수가 포함됩니다 4696 그러니까 선거인 수는 투표수 더하기 무효투표수 더하기 기권자수입니다 선거인 수에 무효표가 포함됩니다 그 무효표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전투표 조작에 활용할 수 있는 위조투표지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구 성동구 갑의 선택의 무효표가 1765표 동작을이 1518표 영등포리 1196표 개양을이 1495표입니다 수원정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696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까 표를 쑤셔 넣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를 쑤셨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사전투표 조작을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수정 후보의 총선 결과입니다 제2아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득표수를 보게 되면 김준혁이 6만6천표 이수정이 7만4천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7,647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여기다 표를 얼마를 집어넣는 거 아니까 12,224표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준혁 후보가 6만9천881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6만7천504표가 돼 가지고 2,377표 차로 패배한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효표가 왜 중요하냐 이 무효표 4,696표 가운데 이 6표 가운데 1,174표가 김준혁에게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한 떡반죽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조투표제를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정의 무효표 4,696표는 이례적으로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인 겁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 선거인수 비례해서 위조투표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확보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소위 유령 사전투표자수 위조 사전투표수는 어디에 비례하는 거 아닐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비례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사전투표 덕표수 4만 8천장 무효표 4,696장 기권표 5만 8,994장 이에서 무효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4장당 1장의 유령 사전투표수가 만들어야 된 겁니다 여기는 경기도니까 경기도는 4장당 1장을 만들었고 서울시는 3장당 1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도 5분의 1만큼 부풀려져 있고 김준혁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표수도 5분의 1만큼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수원정은 무효표 사전투표 선거인수 4장당 1장씩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조달됐으니까 선거인수 4만 8,896표에 5분의 1 4장은 진짜 한 장은 가짜니까 1만 2,224표가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수로 만들어진 겁니다 무효표 가운데 4장당 1장씩 유령사전투표수 다 4,696표 가운데 5분의 1 939표가 유령표로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지역구에서 도대체 표를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게 궁금하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소선상 조작 안 했습니다 원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 원자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동읍면 단위의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조작감만큼은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서울은 4분의 1만큼이 조작값입니다 경기도는 5분의 1만큼 조작값입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투입한 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12,224표 부산 측갈시는 5장당 1장을 투입했으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6분의 1이 뭡니까 가공의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 그리고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나 사전투표 득표수의 6분의 1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시회를 거두는 겁니다 무효표까지 자리수를 거두는 겁니다 그 자리시회의 총합이 바로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박사님 저는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저는 뭐 국힘당을 찍었거든요 에이 바보야 국힘당을 찍었던 아니면 무슨 뭡니까 더불당을 찍었던 아니면 뭡니까 무슨 무슨 당을 찍었건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투표 용지를 투표소에서 교부받으면 그냥 자리시 내 이렇게 자리시 딱 거두고 하는 겁니다 다 합쳐가 뭡니까 더불당 함께 딱 대해주는 거죠 이 자리시회 여러분들이 이번에 뺏긴 게 수원정에서는 12224표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60대 70대가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분들이 한 건 다 자리시회를 받아 가지고 여기 이제 수원정에서는 12224표를 자리시회를 받아 가지고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더불당 후반게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12224표 가운데 무효표가 기여한 것이 939표만큼 기여한 겁니다 939표만큼 기여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수정 씨를 보시게 되면 이분이 12224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 12224표가 바로 진짜 사전투표 자수 곱하기 5분의 1이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5분의 1 48896표의 5분의 1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46% 받은 당일 투표를 46% 받은 후보한테 선거간리위원회가 56% 10%나 올려준 겁니다 이게 이제 12224표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46%인데 사전투표율 56% 받는 이런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진짜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24.67%만 실제 사전투표장이 오셨는데 30.75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6.08%만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45%에서 56%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인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이제 사전투표를 뭐죠 그냥 조작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다 앉히는 겁니다 2018년도 여름 25개 서울시 구청장에 24자리 앉혀가지고 20자리 뭡니까 형님 아웃 고향 사람들 다 집어넣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뭡니까 딱 뭉쳐가지고 다 해먹는 겁니다 이번에 뭐 비례대표도 보면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친문하고 친명이 뭐 이야기가 잘 됐던 모양이죠 마지막에 임종석 씨 있는 사람들 입팍 다물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지분을 준 거죠 조국 조국 개혁당이다 그렇지 않고서 뭐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비례대표가 130만장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이제 무효표가 생겼는데 아무리 이제 선거 사기를 치르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예기치 않은 무리를 빚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데 비례대표 용지에서 130만장의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130만장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위조 사전투표 용지로 활용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추정치를 제야 전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투표에서는 이번에 얼마나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당마다 얼마나 배분했는지가 대략 수치가 나올 겁니다 대개 한 300만표 이상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악을 구성하더라도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130만장이나 투표소에 가 가지고 기표를 잘못하냐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라고 해서는 어떤 이벤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냥 민중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래서 1960년 3.15의 의거가 발생하신 김주열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산발 김주열 사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던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고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고 더불음유당이 뭡니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을 뻔하게 보이는데 다 여러분들 순응하고 다 앞에 착 가라앉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보면 슬슬 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역사라는 것을 모른다 이야기죠 어느 순간에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람 130만 장의 무효표가 발생했다고 사람들이 기가 찬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130만 장의 비례대표 무효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무효표가 늘어나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걸 뭡니까 더불당 후보나 아니면 무슨 조국계획당이라든지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복잡한 사안을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위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130만 표를 사람들이 내려야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 이 무효표 130만 9931표가 나왔는데 전체 여러분들 득표수의 4.4%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초단은 4.4%나 되는 겁니다 4.4%나 이 4.4%가 여러분들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무효표 무효표 투표자 수 가운데 무효표 수가 차지하는 것이 0.7% 1% 1% 1% 0.9% 0.8% 대개 1% 이내입니다 그런데 4.4%가 나온 겁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비례대표나 정당대표에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계가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효표를 크게 늘린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거는 바로 정당투표에서 위조투표지를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특정 정당 후보들에게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위조투표지를 몇 장 만들었냐 누구한테 얼마를 던졌냐 이게 추정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한 이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수 조달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유령 및 사전투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조달합니다 총선의 경우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위조투표지로 조달했고 경기도는 주로 네 장당 한 장 일부 지역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조달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다섯 장당 한 장을 조달했고 부산시에서도 다섯 장당 한 장씩을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중요한 겁니다 무효표 130만 표를 가지고 수십만 표를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여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었던 분들도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서 선거인 투표의 득표수는 다 그냥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전부가 조작이 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조작을 한 겁니다 나머지 후보는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볼 때 보살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핵심이 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인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위조투표주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 노란색 부분이 다 가짜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와 받은 청운 효자동에서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가 가짜입니다 그리고 3100표의 선거인수 또 사전투표 선거인수 또 가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올 겁니다 공박사님 그러면 이게 가짜면 진짜는 얼마입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3100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가 나옵니다 왜 4분의 1이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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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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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입니다 4분의 1이 가짜인 거예요 선거인수의 4분의 1이 가짜고 더불어민주당 각상은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거소선상을 제외하고 제외국민투표의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4분의 1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게 가짜인 겁니다 다른 정당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은 표를 전부 다 뭡니까 더불당 후보가 함께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후보는 일치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는 얼마입니까 이게 진짜 나오네요 3100에서 3100에서 조작에 사용한 779표를 빼면 그러면 2325표가 나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좌편이죠 우편에 1872표에서 775표를 뺀 1097표가 진짜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는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며칠 전에 설명했던 것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즉시 수정을 한 거죠 제야 전문가 설명을 완전히 소화해간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산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가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 조작하면 그냥 덜미가 잡히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서 결정적 증거를 달라 결정적 증거를 달라 이렇게 하자면 결정적 증거는 숫자 조작만큼이면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 3100표가 3100명 선거인 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 수는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 득표수 더하기 기권자수입니다 그래서 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외쳤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새로운 미래를 지지했던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간에 사전투표에 가면 무조건 뭡니까 자리세가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외친 겁니다 그것을 국힘의 이름 당직자들과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미치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닙니다 그냥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작심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처음에 제야 전문가가 제시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조정했는데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너무나 리얼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위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밑에는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제외국민투표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표가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련 선거인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조작된 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5분의 1을 곱하면 조작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시하고 부산시는 6분의 1을 곱하면 조작표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엑셀에 넣은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뭡니까 조작표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덜미를 다 잡힌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정교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사람들이 조작에 사용한 규칙입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내일 여러분 정리해서 표를 제공하겠지만 서울에는 진짜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가짜 투표제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더블당 63% 국힘당 38%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경기처럼 여러분들 진짜 세 장당 진짜 경기 전체처럼 진짜 4장당 한 장을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더블당 60% 국힘당 40%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는 이렇게 겁난 겁니다 부산처럼 사전투표장에 5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율을 한 장씩 투입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이 58% 국힘이 4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당해왔는지를 알아가지고 각성해서 나라가 넘어가지 않는데 힘을 더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완전히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뒤집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30만 표 가운데 수도권 무효표가 100만 표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 가운데 25% 혹은 20% 정도가 유령 사전투표 조달에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권역별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만 조달되게 되면 그러면 검체 여러분들 조작규칙을 찾아 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다음은 조국당 미스터리입니다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700만 표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700만 표 가운데 자기들 힘으로 얻은 표는 진짜 득표수는 몇 표고 그리고 집어넣어준 게 몇 표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걸 보시게 되면 울산입니다 좀 간단하게 울산을 한번 봤습니다 울산은 선거구가 5개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현재 기준으로 표를 공짜로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표를 빼앗긴 것처럼 나오겠죠 4월 10일 울산 비례대표 무효표 4.4%포인트 130만 표 이 좌는 더불어민주의 납 조국개혁당 개혁신당 이득을 본 집단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령사전특표자 수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 확정적 사실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익값 그래프만 보게 되면 표가 들어간 사전빼기 당일 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표를 얻었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값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쪽이 표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표가 빼앗긴 것처럼 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에 가장 표를 많이 밀어주고 다음에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개혁신당에 표를 넣어줬구나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수준은 이런 차익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플러스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사전투표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한정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밀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이러면 어떤 특성이 나오는가 하니까 일단 차익값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 더 뚜렷한 특징이 좌우 대칭의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딱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은 사람들의 플러스값하고 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마이너스값이 좌우가 대칭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세종시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7.8 조국개혁당이 6.51 개혁신당이 0.69%포인트입니다 합치게 되면 1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표를 빼앗긴 지는 보이는 사람 국민의 미래 마이너스 9.41%포인트 자유통일당 마이너스 1.83%포인트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41%입니다 정확하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왜 안 나오냐 이 표를 빼앗긴 사람들은 기타 정당이 수십 개가 몇 표씩 다 빼앗겼기 때문에 9.41이 좀 작은 겁니다 모든 걸 합치게 되면 거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세정당에 표를 넣어줬구나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한 곳 더 보죠 울산 남구 더불어연합당 차익값 플러스 4.98%포인트 개혁신당 플러스 1.49%포인트 조국개혁당 플러스 6.70%포인트 모두 합치게 되면 플러스 13.17%포인트입니다 국민의 미래 자유통일당 마이너스 13.44%포인트 나온 겁니다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좌우가 거의 대칭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표를 얻은 척하고 표를 빼앗긴 척이 여러분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숫자 조작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위조사전투표주소를 받았구나 공짜로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추계치가 나올 겁니다 얼마씩 표를 받았는지 이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했지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4.15 총선의 여러분들 정당투표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실제로 표는 두 개 정당에 투입됐습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 그리고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입니다 두 개의 표를 집어넣었지만 나머지 미래한국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 이런 정당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우회의 2016년 총선에서는 정상투표에서는 모두가 0값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포가 됩니다만 1봉체제라고 하죠 봉오리가 하나입니다 21대 총선은 표를 더불어 신민당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2봉 봉오리가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색종이 여러분들 물감을 칠해가지고 반을 접었을 때처럼 데칼콤한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는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개 여러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양쪽에 표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나누어 준 것이 그냥 좌우대칭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입증하기 위해서 어제 보여드렸던 것이 이 차익값 그래프죠 4월 10일 총선에 더불어민주전합 조국혁신당 국민의 미래 자유도 표를 빼앗긴 거고 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제법 크죠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전 3.6 6.96 8.6 거의 이걸 보고 제가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이렇게 본 거죠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개가 유령사전투표자도 전부 다 쑤셔 넣은 그런 사례인 거죠 강원도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7% 8%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가 조국혁신당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게 아주 겁납니다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플러스 9.16 그만큼 많이 밀어줬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를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요즘에 이제 윤 대통령을 많이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연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이런들 서로 정이 든다고 그냥 서로 이제 대선 후보로서는 경합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런 걸 커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께서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제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의 논리는 당 책임 하에서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민의가 정확하게 선거의 이름들 반영되도록 어떤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심지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전혀 대통령의 역할을 안 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옳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메시지만 보게 되면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에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법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지게 됩니다 법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지든 여권이 대혼란이 초래하든 뭐 그거는 다 지협주의 문제고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2년 동안 본인 제임하에 치러진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그런 진이나 이런 부분을 오해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한동훈 씨가 셀카나 찍고 뭐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질타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앞으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가에 선거를 도울 수가 없다 그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완전히 기울이는 운동장을 바로 잡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차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 대표를 하면서 우리 측 인사들 수백 명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줄줄이 조사받고 자살하고 구속되는 망나니 칼중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본 일이 있었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드린 것 자체가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집단이다 뭐 윤 대통령도 여기에 이등대라고는 서러워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검사 출신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른 사람보다 법의식이 좀 더 투철하고 정의감이 더 투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실상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법조인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내놓고 선관위 이런 부정을 다 듣는 데 이력을 하고 경찰 검찰 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제를 47개 48개 만들어서 감방의 이름 양성태 대법원장 쳐넣고 이재용 이름 17번 쳐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십 가지 이름들 제를 만들어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다 정치검사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비상대책위원장 활동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것은 그냥 출시에 도움이 되면 본인의 이익이 더 도움이 되면 없는 제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제도는 깔아뭉길 수 있고 조금 죄가 있으면 뭡니까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면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의 이름 행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백성들이 죽든 살든 나라가 망하든 본인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야 그냥 개 잘 키우고 부유한 여러분들 마누라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안 살겠습니까 국민들이 죽든 나라가 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 제임하에 선거가 이런 4번 부정선거가 있는데 그걸 홍준표 씨가 어떻게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홍준표 씨도 한심한 겁니다 그거 다 깔아뭉개고 공무원이 뭡니까 선거법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제임하에서 이런 4번 부정선거가 났는데 그걸 입을 닫을 수 어떻게 있는 겁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 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 주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 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겁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방선거도 다 도덕질 당했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 다 도덕질 당했잖아요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의 보궐선거 역대 사상 최고로 도덕질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다 숨었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평을 제가 높게 평가해서 자주 소개하지만 본인 역시도 정치판에 있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는 그냥 대충 뭉개고 하는 겁니다 내는 그거를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주고 자기 실력으로 됐냐 이야기죠 지금 국민들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의 이름 가장 큰 제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열린 거다 일당 지배체제가 국민들이 뭡니까 일당 지배체제하에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데 그걸 대통령 이름을 알면서 그걸 깔아뭉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이런 여러분들 서울에서 전편한 이런 걸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뭐죠 전국의 이름 4.15 총선이 전부 다 조독질을 해가지고 더블당 이름도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들이 높은 합성을 했는데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뭡니까 서울의 425개 당에서 동해에서 전부가 더블당이 뭡니까 승리를 3구 대통령 선거에 하고 2020년 4.15 총선이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잘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개인적 이익이나 영화 이전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백성들의 안이나 국가의 존망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당신들이 다 그렇게 침묵하고 깔아뭉길 수가 있냐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다 깔아뭉개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정권교체가 될 수 있겠냐 정권이 이제는 못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끝난 거지 자 여러분들 보시죠 그래도 힘내가지고 뭐 여러분 지금 대통령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그냥 설설 기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납작 엎드린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죽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일찍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여러분들 인간의 심성이나 인간의 본능을 잘 묘사한 것이 참 드물절 정도로 짧지만 강한 글이지 않습니까 군주론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군주가 경멸을 당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끌고 다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보이는 거가 내 세상이란 거 아닙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검찰에서 술을 먹고 회유 이화영 진술 이재명 cctv 공개해야 뭐 술을 먹었는지는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공세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꼼짝마 이제 우리 세상이야 우리 세상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데 어이 검찰 너 줄 우리한테 서 어이 정치인들 너가 우리 앞에 서라고 이제 정권 못 바꾼다 어이 판사들 우리 앞에 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내일 총선 입장 발표 거시 집중하다 서민 아픔 놓쳐 더욱더 민생에 매진하겠습니다 누가 당신 보고 우리한테 돈 벌어 달라고 했냐 당신이 민생 민생 외친다 해가지고 민생이 뭐가 나아지나 밥 먹고 사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잡은 겁니다 내일도 웃기는 이야기 오늘 웃기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거시 집중하다 서민 아픔 놓쳐 더욱더 민생에 매진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동훈 사랑합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쿠키압 응원화한 물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한참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제 벌써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수사 한 번 안 받고 김태우가 이제 고생하게 된 거죠 이제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괴롭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괴롭히겠냐 지금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행할 때 이런데 수백 명을 이러면 감방에 쳐넣으려고 이런데 했던 거가 그게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보시면 아마 반대편이 그 시가 마를 겁니다 이게 벌써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 경찰 검찰 다 그쪽에 줄을 서겠죠 선관위는 확실히 줄을 서 있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100석 이상 줬지만 다음에 100석 이하로 내리겠죠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다 만들면 되는 거고 기분 나쁜 놈들은 뭡니까 다 감방에 쳐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중앙일보로 쭉 보면서 이렇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평산 봉하마을 간 조국 울산 쓰고 마중 나온 문재인 야권 승리 큰 기업 다 묶게 가되고 여러분들 표를 표를 다 만들어 집어넣어 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친명하고 이런 질문이 적절하게 합의를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돌아가는 거죠 인생을 낭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 운영을 이렇게 낭만으로 보면 된통당하겠죠 내일 총선 입장 발표 거시 집중하다가 서민 아픔 놓쳐서 뭐 그거 할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민생 안전을 위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완전히 이런 걸 읽는 사람들은 바보 천지로 얘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뭐든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엑스포로 한다고 여러분들 난리법서를 떼야 여러분들 뭘 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푼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은 제쳐놓고 엉뚱한 일을 가지고 열내고 몸에 시간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 안전을 위해서 공직사회가 이러면 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낫겠지만 일 안 한 데가 이러면 공무원이 일 안 한 데가 뭐가 불편합니까 선거 맞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거에 고민하게 안 하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대할 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 총선을 돌아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세심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아 정신나간 이야기죠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정책의 우선순위도 없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중한지도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냥 뭐 잘해가지고 3년간 대충 그쪽하고 여러분 잘 이렇게 붙어가지고 인기나 잘 맞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지만 서민들의 삶에는 여전히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국민들을 그냥 바구천지로 여기는 겁니다 국민들 흔하게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권위가 쓰고 어떻게 존경을 여러분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름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부잣집에 도독당하고 체면 때문에 신고 못하는 그런 격입니다 외국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투표한 지지층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왜 두려워합니까 통계가 곧 증거입니다 지난 2년간 당신 뭐 했습니까 경찰이 쫄돌 따라다는데 서울 사전투표 425대째로 국힘이 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짧지만 이 말 가운데 뼈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노가 참으로 무능하고 비겁합니다 역사에 가장 무능하고 야비한 암근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과거 그가 행한 포악지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양반이 한 짓은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을 조작 수사하여 30년을 구현하고 전 재산을 강탈하여 거지 만들고 자신이 필요하니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부정선거는 좌파가 무수어 덮은 암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참으로 야비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좌파가 자신의 부인을 온갖 뭐뭐 지급하더라도 슬슬 깁니다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이런 강한 부분은 좀 지웠습니다마는 여기 뭐가 틀렸습니까 사내가 나가야 하면 그렇게 비겁하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그렇게 비겁하고 이런 무책임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만 설수주가 유대통령 이후에 그냥 나라가 완전히 멈춰 특정 정권의 여러분들 그냥 예속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건데 그거를 뭡니까 그냥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덮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한 번이 w님이 부정선거 모르는 채 하는 당신 이제 그만 장사해라 권위고 뭐고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제력이지만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들 권력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위라는 것은 다른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정의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함이 그래야 여러분들 권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 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만든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425대 제로 192대 제로 98대 제로 156대 제로 94대 2 82대 제로 47대 제로 11대 제로 599대 제로 이런 걸 보고 이걸 깔아 뭉개는 정도니까 대한민국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가 서고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도 있고 어떻게 존경심이 생기고 그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일이 10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깔아 뭉개는 대통령을 보고 민생이 어떻고 하니까 얼마나 염목입니까 그냥 경멸감이 느끼겠어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면 3년 정도는 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얼마나 정성을 들인 민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조사를 하나씩 다 세었겠죠 이게 이 정도 하시는 분 같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마음이 여러분들 막막 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이 하나씩 다 센 겁니다 하나씩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센 겁니다 줄도 삐뚤빼뚤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몇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와닿습니까 가슴이 너무나 가슴이 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나라 일하는 양반들이 다 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들의 여러분들 노년도 망가질 건데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는 대통령이 주어진 신성한 의무고 책무입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성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의무를 반기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운이 좋아가지고 우파 진영 사람들 들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르죠 좌익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익들이 일어나가 당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구석에서 하는 것을 유튜브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보가 밝혀진 거 아니에요 이게 방구석에서 하는 것 정도로 보여요 그럼 나가 나가라고 당신은 들어오지 마 그냥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에 8시간 9시간 정도를 투자해가면 뭡니까 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가 당신한테 그냥 방구석에서 외치는 것 정도로 떨려 그러면 나가 그 정도로 무식하게 되면 당신은 뭘 했는데 그동안 애플 비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그냥 아예 전부 다 당신이 하라고 하면 누가 그럼 이 나라엔 당신이 왜 사냐 이야기죠 당신 나라가 아니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것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윤 정부는 사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깊게 들어야 되지만 뭐 그냥 뻔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앞으로 민생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피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헛소리를 하겠죠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다양할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일당체제가 개막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가는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의 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10년간 부정선거가 반복되는 이 나라에서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아주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전혀 그 문제를 다루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던 임기 중에 여러분들 뭐죠 그냥 내려오던 간에 관계없이 다음 대선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는 그냥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과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얼마만큼 이러면 중대한 사건인 겁니까 그래서 어제 민경욱 전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부정 문제를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은 집권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집권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외관상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일단 완성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줄을 쓸 겁니다 경찰이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한 사람이 줄을 쓰고 판사가 줄을 쓰고 검찰이 줄을 쓰고 기업인들이 줄을 쓰고 언론인들이 줄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나라 그냥 한 세력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일정 세력들은 반발을 하겠죠 그러나 반발이 가혹해지게 되면 홍콩을 보더라도 그 체제 안에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익이 너무나 많이 주어질 테니까 감방을 쳐넣을 수도 있지만 감방을 쳐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계속 가하는 겁니다 사업상의 불이익 교육상의 불이익 직업상의 불이익 성진상의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면 참을 수 없고 특히 조선 사람들은 그 불이익을 제공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고 또 야비합니다 북조선을 보시기 바람 자기 동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게 이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난 남조선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착 엎드리든 그냥 먼저 침묵하든 그렇게 해서 그 체제가 그냥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재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민을 다루거나 국민을 다루는 방법을 또 중국 공상당으로도 많이 배우겠죠 그런 선진화된 it 기술도 도입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제압이 당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그냥 한탄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힘이나 행정부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저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그 일당 지배체제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이는 것이 아마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이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 그게 여러분들 4월 11일 총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 다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실질적 일당 지배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러면 다 선거마다 조작을 해온 거 아닙니까 선거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성을 하지 않습니까 은면동마다 서울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은면동 423대1 2022년 대통령 선거 425대0 2020년 4.15 총선 424대0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를 보면서 또 모두가 침묵하고 뭡니까 그냥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는 12479개 투표소에서 전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표를 사전투표 득표소를 대조성했다 성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도 이 10년의 이름들 거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탈재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런 가는 선거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름들 외쳤지만 다 그냥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급한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이따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물과 공기하고 같은 거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당하면서 이러면 다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당하고 나서 깍소리 지르면서 배우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당 지배체제가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개막이 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참 책임감이란 단어를 한 번 정도 더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실 줄 모르겠는데 뭐 그냥 하나만 하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총선 찬패 6일째 아노미 당정 이렇게 동아일부가 크게 이름들 오늘 일면 톱기사를 이야기했네요 윤대국민 담화 의견 없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총선 찬패 입장 품행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같은 민심청치 조직권이 많아 이게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건의 본질을 다 호도하고 뭐 그냥 총리를 누구를 뽑아라 민정수석실을 만들어라 뭐 별짓들 다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 다 덮는데 그냥 다 그냥 힘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니까 이 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쇄신의 첫 단추인 비서실장과 국민총리 인설을 결정지지 못했고 여당도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참패 원인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당쇄신의 첫 발작도 떼지 못했다 국민들이 보는 참패 원인하고 당이 예를 내놓은 참패 원인은 완전히 다르겠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예요 천문학적인 조작 예를 발생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선 사전투표율을 7.68%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3만6천표 관내 사전투표만 3만7771표를 투입해 가지고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당정이 대처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무정을 다 깔아뭉개고 혁신위원을 가동해 가지고 국민의 눈을 다 속인 거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 이기겠다고 뭡니까 야단법설던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6월 1일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역대 사상 최저의 조작이 있었는데 그걸 다 눈을 감은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무심하기도 하지만 정말 무능력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더욱더 뭡니까 용기를 얻어 가지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찍소리 안 할 모양이다 생각해 가지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선거도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울산교육감선거도 여러분들 조작을 많이 해 가지고 그냥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침묵했죠 10월 10일 강서구 정장식은 침묵했죠 그럼 당연히 4월 10일 총선은 지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 보면은 이 소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정신구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좀 논리적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면 그 다음 사건이 사람 좀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속인들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당했으니까 할 수 없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당 굿을 하는 겁니다 민심이 어떻고 뭡니까 그냥 소통이 어떻고 결국 별짓들 다 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 해결 못하면 이 문제를 나라가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해먹을 수 있는데 국민들 이익을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사람들이 이런 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청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좌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심하고 그럴 수 있냐 이 글을 민초가 나이가 드신 분이 작성한 겁니다 자도 안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수작으로 다 적은 겁니다 요즘 보통 사람이 컴퓨터 썼을 건데 70대 80대 되신 분이겠죠 이걸 쓰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필력이 여러분들 자판체대가 아니고 직접 글을 쓰신 체대입니다 필기체를 쓰신 분입니다 이 보시기 선거동수 플러스 선거동수 제로 선거동수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이런 환탄했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걸 자기 노년에 이렇게 본인이 글을 쓸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냐 이걸 덮는 순간 대한민국 망하는 거다 이야기죠 이걸 덮는 순간 대한민국 망하는 건데 지금 지도층들이 다 힘을 합주하 덮는 겁니다 본인들은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조선이 딱 적합한 겁니다 대한민국 일화보다도 이걸 보고 지금부터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슴에 와닿지 않죠 그냥 전산으로 해놓으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걸 보면 이 어른이 이걸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 이야기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주제를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선거 문제 열 올리다 다른 주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낙담이나 이런 것을 드리기보다도 일당 지배 체제가 개막이 된 것을 뜻한다 4월 10일 총선은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도청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안의를 위해서 결국은 이번에도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덮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한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좀 정리정돈을 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은 아마 제야 h님께서 한참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전수분석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또 제야 전문가가 한참 있게 총조작규모 같은 걸 추계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정돈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